2023년도에 이야기 나눴던 성분들 한번 쫙 정리하고요 그리고 각 성분별로 베스트 제품 뽑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로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가 갖고 있는 효능과 효과는 참 많았습니다 병풀 추출물이 맞지 않는 분들이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성분입니다 한 전체 화장품 중에 70% 정도는 나이아시나마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거자료 바탕으로 우리가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어떤 효능이 있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딱딱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미백기능성 고시성분이죠 그래서 미백기능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미나 색소침착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근거자료 살짝 우리 살펴볼까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확연하게 다른 거 볼 수 있죠 이 논문에서는 몇 퍼센트를 썼냐면 바로 5%의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썼더니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는 4주 동안 발랐는데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드름의 개선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자 여드름은 어떤 논문 봤었죠 4%의 나이아시나마이드를 8주 동안 매일매일 썼더니 가벼움에서 중간 정도의 여드름이 확연하게 개선됐다라는 거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는 것은 여드름이 이미 올라와 있는 피부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여드름을 치료할 때 어떤 성분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할 때 나이아시나마이드나 병풀 추출물 티트리 이런 것들을 자꾸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홍조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홍조에 대한 근거자료 한번 볼까요 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노란 끼가 있거나 주름이 있거나 홍반 기미가 있는 경우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5%의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바로 주사피부염이 있는 그런 피부가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홍조보다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주사피부염이고요 주사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셔서 진료를 받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고 나서 약 처방도 받았는데 집에서 그럼 나 홈케어로 못 써야 되지 라고 할 때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에 근거자료 보면은 주사피부염이 개선되고 증상이 완화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여러 가지 피부의 고민들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 확연하게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전성분에서 좀 어느 정도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제품을 쓰셔야지 너무 소량 들어가 있는 것은 효과가 좀 미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4에서 5%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을 내가 세럼이나 아니면 크림으로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 어떤 거 다뤄봤는지 한번 쫘라락 살펴볼까요 자 르누베르도 있었고요 바이오풸도 있었고 넘버즈인이나 아니면 폴라초이스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었습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메인 성분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을 위주로 후보군을 뒀고요 효능별로 베스트 제품을 뽑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미와 색소침착, 미백에 가장 효과가 좋은 그런 앰플 2023년도 베스트는요 넘버즈인 5번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을 뽑았습니다 여기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5% 들어가 있습니다 기미와 색소침착에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안에는 트라넥사믹 에시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좀 미백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 꾸준히 쓰시면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드름이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장벽 개선을 하고 싶다 결개선을 하고 싶다, 홍조를 완화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가장 좋은 제품은 바로 폴라초이스입니다 자 폴라초이스 안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10%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을 수는 없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미백 기능성을 받으려면 2에서 5%가 들어가야 되는데 더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자극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제품 중에 한번 뒤를 돌려보시고 전성분 중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전혀 없는 제품들로만 쓰고 있다 라고 할 때는 좀 저함량부터 고함량으로 올라오시는 게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을 잘 쓰고 계셨다면 처음부터 10%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이아시나마이드를 피부에서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10%를 썼다라고 해서 크게 무리가 가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폴라초이스에는 10%와 20%가 둘 다 있기 때문에 10%를 쓰고도 자극감 없이 효과를 잘 보셨다면 20%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글리세리 글루코사이드입니다 이 성분은요 겨울철 보습 4대 성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글리세리 글루코사이드를 부르는 여러 가지의 동일한 성분명이 있었죠 그래서 전성분을 보실 때 이름이 좀 다르게 들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같은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분이 겨울철 우리 피부 안에서 해주는 역할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부에 수분기를 쫙쫙 열어줘서 피부 속 건조해 있는 분들 뭘 발라도 좀 당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리세리 글루코사이드가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게 되면은 수분기를 열어주는데 좀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분기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보습제를 바르더라고 할지라도 아쿠아포리라는 그 수분 통로를 조금 더 많이 생성하게 해서 수분을 피부 안쪽으로 전달해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글리세리 글루코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의 베스트 제품은 바로 아비브입니다 아비브 크림의 가장 좋은 점은요 바로 제형입니다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물론 성분도 있지만 제형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성분에 적합하게 좋은 제형을 뽑아내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글리세리 글루코사이드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지성피부나 건성피부가 두루두루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비브 크림입니다 남성분들이 쓰셔도 좋고 지성분들이 쓰셔도 괜찮고요 다만 저처럼 건성한 피부가 이렇게 겨울에 이 제품만 쓴다라고 할 때는 좀 가벼운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양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몇 겹을 바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히알루론산은 4대 보습 성분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죠? 바로 천연 보습 인자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히알루론산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자기의 몸보다 1000배 정도 가까운 물을 끌어당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히알루론산이 어디에서 수분을 쫙쫙 끌어당겨줘야 가장 도움을 줄까요? 바로 피부 표면 위에서 당겨주는 것이 가장 고마운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분을 쫙쫙 공기 중에서 뺏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히알루론산은 제가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꽉 머금고 있는 것을 잘해요 꽉 쥐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잘해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보습제를 바르더라고 할지라도 피부 위에서 아무데도 가지마라고 해서 꽉 쥐고 있어야 피부 표면이 되게 촉촉하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도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보습제 안에는 히알루론산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요즘에는 8종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고, 중, 저분자로 나누어서 화장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고분자는 피부 겉에서 쥐고 있고 중분자는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쥐고 있고 저분자는 훨씬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자기의 역할 속에서 꽉 수분을 쥐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분자량이 작아질수록 쥐고 있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고분자를 쓸 거냐 저분자를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은 선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알루론산 제품 제가 어떤 거 소개해드렸는지 다 기억이 나실까요? 자 토리둥부터 디오디너리 그리고 웰라주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 소개를 드렸고 히알루론산이 메인인 제품들로만 제가 후보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2023년도 제가 뽑은 히알루론산 가장 잘 만들어진 제품 바로 디오디너리입니다 제가 디오디너리를 꼽은 이유는 바로 함량 때문인데요 2%의 함량을 갖고 있어서 제형 자체는 좀 꾸덕하지만 쥐고 있는 힘은 그 누구보다도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디오디너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에 내가 유난히 좀 건조함을 많이 느낀다 라고 할 때는 디오디너리 앰플 바르고 보습제 바르시면 촉촉하다라는 느낌 분명히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성분은 바로 판테놀입니다 자 판테놀은 어떤 성분이었죠? 바로 재생크림에 들어가는 성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크림의 성분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었어요 다 기억나실까요? 판테놀뿐만 아니라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었고 병풀 추출물이 있었고 그리고 EGF라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을 제가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판테놀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판테놀에 들어가 있는 크림은 언제 쓰시면 좋을까요?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판테놀이 들어가 있는 크림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피부과 미용 시술을 하고 나서 박필을 했다거나 필링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레이저 시술을 받고 나서 좀 예민해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판테놀 제품 쓰시면 피부를 회복시키거나 재생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판테놀이라는 성분은 피부를 재생시킨다 라는 역할 뿐만 아니라 피부에 보습감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습도 주면서 재생도 같이 해주는 성분이 바로 판테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논문을 보면요 덱스판테놀은 표면적인 피부과 시술 후에 초기에 적용하게 되면은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라는 내용의 논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 장벽이 개선된다 라고 하는 논문들을 참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일 동안 덱스판테놀을 매일매일 썼더니 피부 장벽이 개선되고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도 늘어났다 라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피부를 회복해준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테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바이오풸보부터 차엠박, 비판톨, 유세린, 라로슈포제, 아토팜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뽑은 판테놀의 베스트 크림은요 바로 아토팜입니다 아토팜에 10%의 판테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회복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사항에 잘 맞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판테놀 제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피부의 경우는 판테놀이 유난히 더 잘 맞는 피부가 있어요 그래서 세콜지 들어가 있는 크림도 써보시고 판테놀도 써보시면서 피부의 변화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분이죠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자 세콜지도 마찬가지로 보습 4대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세콜지는요 피부 장벽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질세포 사이사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인데요 자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장벽이 무너져서 좀 따갑다라고 느낄 수 있고 장벽이 무너지니까 외부의 유해물질이 침투하게 되면서 제가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꾸준히 발라주시는 거는 튼튼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혹은 피테스테롤의 함량이 좀 높은 그러한 제품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 20대와 30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좀 무너진 것 같다라고 할 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혹은 앞서서 설명한 판테놀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매일매일 그 제품만 바르시게 되면 피부 장벽이 확실하게 개선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제로이드부터 리얼베리어, 에스트라, 바이오더마 그리고 스킨스티컬즈의 트리플리피드 이러한 제품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뽑은 베스트 제품은 어떤 걸까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바로 에스트라입니다 에스트라 MD 제품을 사실 저는 제가 쓰고 있기도 하고 아이한테 쓰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병원 가서 처방받을 때 보통 2개씩 정도 처방을 받아서 아이와 제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습제로도 쓰고요 제 피부를 봐도 워낙 건성이 심하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꾸준히 바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성분이죠?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바로 레티놀인데요 자 레티놀 30대 이상이라면 제가 꼭 바르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레티놀의 기능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몇 가지 제가 추려서 근거자료와 함께 한번 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레티놀은 첫 번째로 어디에 큰 도움을 줬었죠? 바로 모공입니다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요 트레티노인 0.025% 자 이것은 레티놀 0.2%와 거의 비슷한 함량입니다 90일 동안 발랐더니 모공이 개선이 됐다 특히나 바른 지 84일 만에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라는 것으로 볼 때 레티놀을 바르실 때는 모공이 고민인 부위에 바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레티놀은 어디에 도움을 주죠? 바로 주름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일매일 주름이 있는 부위에 발랐더니 주름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라고 하죠 자 30대 이후부터는 이제 주름이 시작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레티놀을 매일매일 꾸준히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레티놀은 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빛에 약하기 때문에 저녁 때 바르세요 그래야지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바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극감 때문에 비타민C를 바르고 나서 바로 레티놀을 바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색소침착을 예방해줍니다 자 레티놀이 색소침착을 예방을 하는 그 기작은요 레티놀이 각질의 턴오버를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기비가 올라왔다거나 거뭇거뭇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각질 세포에서 멜란 색소를 꽉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빨리 탈락시키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레티놀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28일 주기로 각질이 잘 건강하게 탈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티놀을 발라서 계속 피부의 각질 턴오버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사실상 28일 주기로 각질 탈락하는 주의가 점점 더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레티놀로 각질 탈락을 관리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레티놀이 바로 여드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논문 살짝 짚고 넘어가 볼까요 4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0.1%의 레티놀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주에는 31% 개선됐고 4주 정도 지났을 때는 여드름의 90% 정도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량을 0.1%까지 갈 때는 처음부터 0.1% 바르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함량이 0.1%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함량부터 시작해서 고함량으로 차츰 올리면서 여드름을 개선하는데 가장 나에게 맞는 함량이 무엇인지를 알고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레티놀에서 베스트 제품은 뭘까요 저는 0.1% 함량을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레티놀의 함량이 0.1% 이상은 되어야 실질적으로 주름이나 색소침착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함량이 나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피부는 0.1%를 써도 피부 껍질이 다 벗겨진다거나 가려움을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불금증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0.1%의 함량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함량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함량이 최악의 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논문으로 볼 때 여드름이나 주름, 기미와 색소침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0.1% 정도는 써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0.1% 함량을 가지고 베스트 제품을 꼽았습니다 자 레티놀도 기능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베스트를 꼽았는데요 하나는 바로 스트라이벡틴입니다 스트라이벡틴은 기미와 색소침착에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스트라이벡틴을 꼽았고요 또 하나 여드름이 고민이다 그리고 난 좀 촉촉한 레티놀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아이오페 제품이 굉장히 잘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2023년도 베스트 레티놀로 꼽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병풀 추출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병풀 추출물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실 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제품이 병풀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기능을 주요로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병풀 추출물의 역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홍조를 개선한다거나 여드름을 개선한다거나 피부에 보습력을 준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풀 추출물로부터 내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장벽 개선이라면 장벽 개선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병풀 추출물의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가지만 뽑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토너 하나 크림 하나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토너는 바로 토너 패드고요 제가 이 바이오험보 토너 패드는 지금 제가 벌써 세 통째 쓰고 있고 원래 이 제품을 제가 광고로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광고할 때도 사실 저는 이 제품 진짜 거즈 패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도톰하고 피부에 밀착감도 좋아서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이 거즈 패드 쓰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르누베르 크림 안에는 여드름에 도움을 주는 병풀 추출물뿐만 아니라 나야시나마이드, 티트리 그리고 아줄렌 성분이 다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진정과 여드름 개선을 동시에 해준다는 점에서 르누베르 크림을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 동안 제가 소개한 주요한 성분들을 한번 짚어드렸고요 내년에는 더 다양한 성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많이 애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4년도에도 구독자분들께서 시청하시는 이 10분 남짓의 시간이 절대로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